이건 참깨강정 이에요 내가 칼을 어떻게 했지?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언니 언니야 나는 이제 강정 만들다가 지쳐버렸는데 요거 두파만 하고 그만하지요? 그래 그래 너무 많이 했어요 그치 언니야? 조금만 해도 한번 보내주면 되요 그래 잘한다 어린이 맛있겠죠? 오우 우후 이따만큼 했어요 우리 진짜 그렇지 알았어 알아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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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알아서 썰을게. 조그만하게. 내 하듯이 그렇게 썰어.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언니, 내꺼보다 안 이쁜 것 같은데. 진짜? 응. 봐라 언니, 얼마나 크네. 야, 언니. 진짜 고생했다. 이따만 구입해. 맛있겠죠? 맛있다. 또 쓰러. 와, 언니 박사인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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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썰게 아니야. 봐라. 응. 이거는 들깨강정이었습니다. 들깨강정. 아니, 참깨강정. 응. 어, 이거는 되네 그렇게. 그렇지 않냐? 이제 하나만 넣으려고요. 이제 이거 제가 썰게요. 응. 이제 누를 썰게 됐어요.